오늘의 1분 르바 소식, 고고! 전 NBA 선수 찰스 호클린은 르브론 제임스가 또 다른 우승반지를 위해 은퇴하기 전에 레이커스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르브론이 이미 두 번이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떠날 것이라 덧붙였네요. 벤 시몬스는 경기에 나오지 않아 이미 19밀리언 달러의 벌금을 내고 있으며 만약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출전하지 않는다면 12밀리언 달러를 더 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돈이 참 많군요. 그리고 시몬스는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뒤 자신을 비난한 조엘 앤비드에게 아직도 화가 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2019년 토론토와의 시리즈에서 카웨이 레너드의 더샷을 맞고 패한 뒤에도 앤비드를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NBA의 한 관계자는 스펜서 딘위디가 곧 워싱턴을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딘위디와 브래들리빌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빌도 아직은 워싱턴 잔류가 최우선이지만 다른 팀들의 오퍼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브빌이 워싱턴을 떠날지 주목되는군요. 앤서니 에드워즈는 5년 안에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하며 다수의 MVP와 우승반지까지 얻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미네소타는 현재 패트릭 베벌리와 말릭 비즐리가 포함된 트레이드 딜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애미의 게이브 빈센트는 마이애미가 버블에서 결승까지 진출한 것은 절대 플루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동부 2위인 마이애미가 다시 한번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